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화목 또는 화평이라는 주제입니다. 다 같은 개념인데 평안, 화평, 화목 다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이 착금의 코로나 사태가 화평이라는 주제와 참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구나.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이 화평이라는 주제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이 세계사적 위기의 코로나 사태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느 글 하나를 발췌하게 됐는데요. 그 글을 좀 먼저 서론 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 커다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스쳐간 자리마다 상은이 남아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 난생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마스크가 동인하고 국경이 폐쇄되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멈춰 섰습니다. 승자 없는 싸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일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며 우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으로 전환되어진 상태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등교 수업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내려졌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행정명령들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서 회사들은 재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고 각종 모임과 만남들이 최소화되고 취소되곤 했습니다. 개인들은 빠르게 고립되어 갔고 또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빠진 시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관계적,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불신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불신사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낯선 타자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회의 도래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커다란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바로 이기적 자아에서 이타적 자아로 더 나아가 공공적 자아로의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하나만 잘 살면 남한테 피 안 끼치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이타적 자아에 집중하여 또 이야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시민과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도시라는 문명의 공동체는 결코 혼자 깨끗하고 잘된다고 자기가 존재할 수 없는 허구가 담겨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병이 들면 내가 위험해지는 그래서 연대와 관계와 책임이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쓴 분은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공공의 자아, 공공의 선을 교회는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왕 읽었으니까 이 부분만 마저 읽어드리고 글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화해와 신뢰를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는 사실상 이 도시공동체, 대안적 공동체로서 원리를 드러내고 가치관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화평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화평,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국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가치관 국가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제국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를 또 다른 말로 일컬어 뭐라고 역사가 들은 평했죠? 팍스 로마 팍스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로마 뜻밖이죠. 이것이 로마라는 제국이 추구했던 국가 통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는 사실상 모순이 담겨져 있는 힘과 물리력으로 억압과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성경의 그 현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 로마 제국은 한 나라를 집어먹으면 그 나라 시민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종교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평화 즉 로마의 질서를 깨면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도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일어나는 분란과 소요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체포했던 겁니다. 그 유명한 현장이 바로 빌리뽀 도시에서 일어난 소란이었죠.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난 소란이었죠. 그것이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체포된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에 관한 한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맹랑한 정체의 허구는 뭐냐 하면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평화의 속성은 오늘날 세계 시민의 의식과 국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너네가 핵을 두 개 갖고 있어 그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을 세 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더 센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 질서와 가치관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앉아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화목, 평화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뿌리를 항상 팔목을 설명하면서 일관되게 접근했던 원칙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의 팔목의 모든 뿌리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그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화평, 평화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의 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레위기 22장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다음 절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언제 먹고 드렸던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지만 제가 유독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제도와 종류 중에 화목재물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누구를 이해표하는 그림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표하는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압권이 이 화목 제사 속에 메시지가 거의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흐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 질문 두 번째는 세 가지 대답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레위기 7장을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것도 그날에 먹도록 되어 있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서원재물이 되거나 자원하는 재물이 되거든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먹도록 했을까? 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되도록 율법은 금하고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화목 재물에 드려질 재물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질문 세 가지예요. 첫째 질문이 뭐죠? 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먹도록 했을까? 둘째는 왜 셋째 날에는 못 먹도록도 있고 만약에 먹을 때는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돼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화목 재물에 드려질 재물은 왜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까?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있는 집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조금 그 수준이 안 되는 집은 양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집은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조금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의 원론적 기초인 소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 소. 아까 앞에 예배해서 소라 그러니까 한우를 얘기합니까? 그러던데 농담으로 물었겠죠. 소를 놓고 보면 여러분 소를 그날에 먹으려면 혼자 소 한 마리를 당일날 먹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소를 혼자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는 재물에 들여졌던 소를 각을 떠서 다 먹어야 돼요.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튿날까지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튿날까지 먹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무슨 국리를 하세요? 나눠 먹으면 되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놀랍게도 화목재물에 드리는 제사의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화목재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그날에 먹을 것이라. 그런데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진짜 속 뜻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눔과 동시에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먹으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항상 가장 좋아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아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리고는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함께. 그런데 더 원초적인 질서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함께함보다 더 원초적인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빚으실 때 자주 즐겨 사용했던 성경 속에 드러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누구누구가 포함되어 있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니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홀로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사미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 만큼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공간인 공동체가 있나요? 어떤 때 가만히 보면 희한해요. 저거 저 일 정도의 분량과 내용이면 그저 둘이서 뚝딱 마음만 맞아서 해치우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해치울 일들을 교회는 꼭 일을 어떻게 하죠? 진원들을 거의 다 불러와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다 불러내니까 일이 더디죠. 그거를 주물딱 주물딱 하느라고 또 대여섯 시간을 중간에 또 밥 먹고 하자고 한 두 시간 또 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재정 비용, 에너지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경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게 정의구 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때는 질질 흘리고 일을 왜 저따위로 하나? 욕지이가 여기까지 나오도록 일이 벌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함께 같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둘이 가면 충분히 될 것도 셋, 넷씩 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성교 기호가 다 찼는데 어떻게 또 꼬리표가 하나 붙어서 등록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가겠다는 걸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미 티오가 다 차고 기간이 끝났대요. 그래도, 그래도 그 어려운 휴관에서 단쪽이라도 갔다 오겠다는데 해줘라.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칙대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원칙대로 했으면 진작에 다 죽었어. 원칙이 뭔데? 하나님의 원칙은 십자가의 원칙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든 대답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함께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함께 먹어라, 그것을.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3일째는 왜 안 돼요? 3일째까지 기간을 늘려서라도 여러 사람이 더 많이 나누면 될 텐데 그런데 레베기 7장을 좀 한 번 마저 보십시다. 17절을 보세요.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의 깊이와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면 이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에 고기가 남아서 잼을 드렸던 사람이 남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고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먼저 나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먼저 나누겠죠? 이렇게 점점 멀리 그러다가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데 사실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네?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치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이 재물의 의미가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재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여되고 나누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싫어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참 절묘하죠? 그래서 남겨놓고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무엇답게 되지 못하고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왜 가정한 것이 돼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5장에 보시면 21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앞으로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미리 땡겨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예배자가 예배 때가 되어서 재단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드리려다가 무슨 일이 생각났어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고요. 그러면 속성상 원망이라는 개념은 윗사람이 원망을 합니까? 아랫사람이 원망을 합니까? 아랫사람이 원망을 해요. 약자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아직도 곳곳에 비명소리가 가득하잖아요. 약자의 아픔의 소리.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약자의 원망 소리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고 나섭니까? 먼저 가섭니까?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래위기 7장의 설명과 이 설명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래위기 7장의 설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 3일째까지 남는 것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평소에 나랑 좀 불편했던 사람들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재단에 재물을 드릴 때는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원치 않는 관계의 사람하고도 풀고 나누고 화목하고 이게 그 재물이 갖는 의미의 설명이라고요.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없이 그 재물을 남겨두었다가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은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3일째 되면 그 재물에 무슨 독버섯이 생겨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의 의도가 비틀려졌다 그 말이에요. 불편한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런 속깊은 의미를 의도를 감추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 남겨둬서 안 되고 혹 남겨두었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사를 하는 얘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린 이 봄을 이렇게 뉘앙스상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소위 말하면서 authority를 주셔서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게 무슨 가보의 검처럼 협박용으로 협박용으로 오용되거나 쓸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단어를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용서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확 느낌이 달라지죠.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 한국말 중에 참 적실한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관계가 좀 불편해. 야야 풀어. 풀어. 우리 그래요. 풀어. 풀어.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리라. 믿습니까? 이걸 조금 더 원천적으로 설명을 하면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풀림을 얻은 복된 자이니 이 땅에서도 풀어야 되고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화목과 용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실 용서라는 문제는 나와 타인의 문제입니까? 내 안의 문제입니까? 결국 내 안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또 땅에서 풀면 푸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매고 푸는 주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의 싸움이지 나와 원수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글 하나를 같이 읽고 마칩시다. 세상 사람의 백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쩌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99명이 뭐를 읽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읽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디엘 무디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의 백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어제 몇 달 만에 우리 간사 모임이 있었어요.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16일이었고 그 전날이 15일이어서 인지 자리를 좀 의도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유독 꼭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하루 늦은 스승의 날 기념 축하를 해주셨는데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고 꽃다발도 받고 그 밑에 보니까 통 안에 우리 간사님들이 일일이 손글씨로 쭉 편지를 다 한 백몇통 쯤 되겠더라고요. 그걸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다 읽었어요. 한 자도 빼지 않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목회자로서의 격려가 뭐였는가 하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생각이 전혀 나질 않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그보다 더 큰 격려는 없어요. 설교자의 책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책무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생각은 나질 않고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게는 최고의 격려죠. 그리고 두 번째 참 컸던 격려가 뭐냐면 수염이 참 멋있었습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 이 수염을 얼마나 고난과 환란과 핍박 가운데 키우고 있는지 아세요? 아빠가 좋으면 수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걸 좀 깎으라고 댕댕대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한주도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읽혀지는 걸어다니는 바이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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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